진짜 맛있는 제철 생선을 찾는다 할 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실 분 중에 이분만큼 정확한 분이 계실까요 어류 칼럼니스트라고 부르기에는 어족자원에 대한 그분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입질의 추억님 김지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김대표님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일단 우리 김대표님 모셨으니까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정말 제가 갈고 닦아서 가져온 질문인데 요즘엔 어떤 생선이 제일 맛있습니까 일단 횟감으로 치면은 참돔 참돔 그리고 보리숭어가 지금 철입니다 그리고 구이는 가자미 가자미가 제일 맛있을 때고 금태가도 가장 맛있을 때고요 각각류로 넘어가면은 이제 꽃게 암꽃게가 철이죠 그리고 대게하고 홍게가 살이 좋을 때입니다 아 대게가 되게 맛있을 때군요 네 아침에 다들 공복인 저희 스태프들 지금 다 공복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밥도둑 중에는 해산물이 유독 이렇게 많을까 고기 보고 밥도둑이라고 안 하거든요 네 해산물이 유독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산물이 우리 식탁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한 것도 있는데 고기가 지방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먹다 보면 좀 물리는 것도 있고 느끼하고 해서 많이 못 먹는데 이상하게 저도 회나 다른 해산물은 좀 신선한 맛에 먹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의식주 연구실 김지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대표님 너무 팬이라서 이 간판도 올리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우물을 파서 제대로 성공하고 그 분야의 최고라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걸 보통 시친말로 성덕이다 성공한 덕후다 이런 나라거든요 취미인 낚시를 자주 하고 싶은 마음에 어류를 연구했더니 어느새 전국에 약 60만 명이 내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유튜브가 되신 거예요? 그 유튜버가 원래 주변에서 지금 시대에 좀 변성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계로 흘러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영상을 찍을지도 모르고 편집도 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빈바닥에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을 수 있겠냐 글쟁이로 남자 그렇게 버티다가 사람들이 점점 글을 잘 안 읽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나 되게 열심히 썼는데 그리고 또 블로그나 기준 칼럼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0년 전에 비하면 인사이트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면 좀 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과감 없이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현대판 자산어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저도 사실은 그 입질의 추억님을 알게 된 계기가 11살 먹은 저희 아들 덕분이에요 아 그래요? 혹시 놀이터민심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입질의 추억님 팬 중에 어린이 팬이 되게 많습니다 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처음 하셨죠 그래서 TV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나오신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봤는데 보통 어른들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할 때도 입질의 추억님이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된다고 해요 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도다리 쑥국을 압니다 아 그래요? 4월 1일이고 벚꽃도 활짝 피었고 구경은 못 갑니다만 요맘때는 도다리 쑥국 제 선택이 옳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다리가 제철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쑥이 제철이죠 그래서 도다리 쑥국의 주요는 도다리의 생선 국물은 거들 뿐이고 이제 쑥 향기로운 쑥이 지금 철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국물은 거들 뿐 왜냐하면 다른 생선을 넣어도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한번은 가자미 쑥국도 한번 끓여봤는데 이제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미슐랭 쓰리스타 셰프가 아니고서야 구별을 내기 어려운 차이고 네 쑥이 다 아는군요 이 쑥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해수기라고 해서 이제 자라나는 여린 줄기가 있습니다 씹기에도 좋고 향이 이때가 강해요 굉장히 향긋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5월달 넘어가면 이 줄기도 거칠어지고 향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철에 한창 잡히는 도다리와 매칭을 했더니 이게 이제 지역 음식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도다리 쑥국 쑥은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웃자라면 못 먹습니다 네 너무 많이 자라면 못 먹고 맞아요 그 어지간히 자랐을 때까지가 제일 맛있는데 앞서서 4월에 먹어야 한 생선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생선을 이때 딱 먹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철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창 많이 잡혀서 유통이 많이 되고 유통이 많이 된다는 것은 가격이 다른 철보다 조금 저렴해지고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맛의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산란을 준비하면서 찌운 그 살집이 통통해지는 동시에 기름기가 찹니다 그래서 다른 때 먹으면 이 말라서 살이 좀 별로 없고 또 맛도 맹한데 지금은 아주 배지근하고 구수한 맛을 내는 그런 의미에서 제철인 거죠 그렇군요 생선은 어느 정도 살크업이 됐을 때가 제일 맛있다 지금 6325번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입질의 추억님 딸내미가 한 몫 한 거죠 유튜브 볼 때 너무너무 귀요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귀 속에 티베스님 진행자 말투가 어느에서 누군가 했더니 제 얘기였어요? 아침이라 저희 둘 다 목소리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계절 불문 가격 불문 일단 사계절 내내 모든 생선 다 통합해서 입질의 추억님이 원픽을 한다면 어떤 물고기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곤란한데요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을 고르려면 줄가자미하고 금태입니다 줄가자미 금태는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그걸로 밥을 지어도 맛있어요 금태밥이요? 네 솥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가격대가 나가는 고급 식당에서 항상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무리로 나오는데 이게 비린내가 굉장히 좋고 그 비린내가 적을 뿐 아니라 지방이 밥에 스며들면서 굉장히 맛있는 향을 냅니다 금태밥이라니 전 생선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제가 가본 식당들은 최고급 식당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입질의 추억의 줄가자미 이거 거의 입질의 추억님의 대표 브랜드처럼 됐는데 저도 저희 아들이 입질의 추억님을 알게 된 이후 줄가자미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매년 겨울을 그렇게 기다리게 됐어요 줄가자미 유재석님하고 드시는 것도 봤는데 그 생선은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일단 얘네들은 수심이 100미터 이상 깊은 곳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곳에 물이 차요 항상 그래서 지방질을 1년 내내 찌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독특한데 지렁이나 새우도 먹지만 거미불가사리라는 어민들한테는 약간 고칫거리인데요 불가사리? 네 그 독특한 향이 살에 배는데 이게 또 우리한테는 특이한 맛으로 다가오죠 아 그게 한 점 베어 물었을 때 자몽살이 톡톡 터지면서 와 자몽살 표현 좋은데 자몽살이 톡톡 터지면서 그 뼈에서 올라오는 그 미묘한 향이 참 좋은데 좋아요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단 자연산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산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양식이 안 되는군요 네 아직은 그래서 양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은 한정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중에 저도 일조한 것 같은데 1년 내내 열심히 허리띠 졸랐다가 겨울만 되면 줄가잠이 먹고 싶어서 잘 잡히지도 않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산 어류 고급 어류 저희가 지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식탁의 친구들은 고등어, 삼치, 명태,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수산물 우리 항상 친구처럼 만나는 수산물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현명한가요? 일단 우리 주변에는 재래시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는데 요새 대형마트들은 수산물 가지고 올 때 품질관리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품질은 보증이 되니까 편하게 마트에서 구입을 하시고 나는 조금 더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 혹은 산지로 직송받아서 좀 더 싱싱한 것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온라인 카페나 직배송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오징어의 변심이 요즘에 제일 섭섭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반찬 없다 하면 엄마가 무조건 오징어국 끓이시거든요 오징어 큰 거 한 마리 한 3천 원에 사오시면 한 대접 끓여서 이거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또 남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먹기도 했는데 국민 생선 오징어 이 국적도 바뀌고 몸값도 바뀌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문제는 비단 오징어뿐 아니라 명태나 참조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세 가지 원인입니다 뭐든지 한 가지 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그래서 해수원이 상승하고 해류도 바뀌다 보니 어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잡히는 계저도 달라지고요 잡히는 어장도 평소와 다르고 두 번째는 중국배의 대량 남핵 이것도 무시 못하고 세 번째는 여기에 덮친 격으로 치어 또는 무분별하게 남핵을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불법 조업이나 일부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지금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환경은 나빠지는데 애기물고기들까지 싹 잡아버리니까 일단 공급도 안 되고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니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실제로 이 오징어 어행량의 극감한 시기가 2016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때가 총알 오징어라고 어린 오징어죠 많이 유통이 됐던 시절이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행량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줄었는데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제 다른 수입산 오징어가 많이 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오징어 볶음 오징어국 이거 참 만만하게 끓여 먹던 좋은 반찬이었는데 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그 집에 좋은 일 있거나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소주 한 잔 마신다 할 때 회처럼 좋은 안주가 없는데 이거 좀 푸짐하게 저렴하게 먹고 싶다 할 때 수산물 도매시장 가시잖아요 보통 뭐 서울분들은 노량진으로 가실 텐데 시장에 들어서면은 왠지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모 얼마까지 보고 왔어 이런 분들이 다가오시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리고 가서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물어보고 안 사면은 마음이 되게 무거워서 이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속상하지 않게 쇼핑하는 법 팁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유형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른 상태로 온다는 것 그래서 상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상인을 만나면은 추천을 좋게 받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제 당장 이제 물고기가 막 죽어나가는 수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살아있지만 숨이 이제 껌뻑껌뻑 넘어가는 그 재고부터 빨리 처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임종 직전에 있는 친구들부터 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그 종목과 항목과 그리고 양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회를 먹을 때도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오늘은 돔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요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보다는 광어 3kg 얼마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인의 다른 말을 못하게 이제 이제 뭔가 좀 다르네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가 맛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거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목적성을 가지고 돔이 3kg 시세를 물어보면 되는군요 요새는 또 수산시장 관련 어플도 나와 있어서 조금만 검색하면 시세가 웬만큼 나와 있어요 시세를 그래도 내가 먹을 항목에 대해서만 좀 알고 가신다면 이게 지금 시세를 기준화했을 때 싸게 부르는지 조금 비싸게 부르는지 기준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3kg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3인 미만 가구가 많은데 3인 미만 가구는 몇 kg 기준으로 세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인당 회를 한 200g에서 250g 잡으면 되는데 곱하기 3을 해서 구매를 하면 돼요 원물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1kg짜리 도미나 농어를 잡으면 300g의 순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3명이면 한 넉넉 잡아서 700에서 900g 정도가 필요하죠 살이요 그러면 한 2.5kg 정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 집은 굉장히 과식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정치적인 사안은 여기서 떠나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이후에 관련 수산물 먹잇거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넘어오던 때도 있었는데 지난달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기준치의 5배 방사능 물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쨌든 국제재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금수 조치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 우리 수산물 괜찮다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입질의 추억님은 이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과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앞바다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저서성 생물이죠 셀슘 같은 경우는 침전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등어나 참치처럼 먼 거리를 회유하는 오종보다는 그 일대에 1년 내내 상주하고 있는 가자미라든지 조개, 멍게, 밑바닥에 사는 저서성 생물들 문어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앞바다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지금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저는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의 검출이 고농도의 방사능 성분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식탁과 직결될 확률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후쿠시마 근처에서는 자연산 어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양식은 더더욱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서 8개 현은 현재 수익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힌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일은 현재로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안감을 지나치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이사 하나공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국내 횟집에서 유통되는 참돔은 거의 일본산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국산과 참돔을 일본산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통영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본산도 수입량이 많이 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일본산 국산 이렇게만 가르는데요 이거는 사실 국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설정이잖아요 바닷물은 국경 없이 흐르고 있는데 사실 후쿠시마에서 양식이 안 되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활어 양식은 일본 남부지방 규슈 시코쿠 오이타 현에서 양식이 되는데 이게 오히려 부산이랑 가까워요 후쿠시마는 정작 1100km가 넘어가고 되게 북쪽이죠 그렇죠 부산에서는 고작 36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가깝고 그러네요 또 그 인근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양식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결국에는 부산과 동해로 흘러나가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염이 됐다면 국내선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게 항상 고민거리인데 바다라는 게 딱 금 그어놓고 우리 국민학교 때 책상하고 짝꿍하고 여기 넘어오지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 그어놓고 여기만 흐르고 저쪽만 흐르는 게 아닌데 같은 바다에서 우리 배가 잡으면 우리 거 일본 배가 잡으면 일본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구배법을 물어주셨는데 일단 일반 소비자가 딱 구별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포인트가 있다면 국산은 좀 어두운 검붉은 빛이 나요 일본산 참돔은 자연산에 거의 가깝게 기릅니다 때문에 자연산과 비슷한 아주 화사한 소놈빛이 납니다 고기가 더 예뻐요 룩스라이크네요 룩스라이크 자연산 전반적으로 크게 키워내기 때문에 큰 것은 일단 일본산 대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크기하고 빛깔을 보시면 된다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게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3주 전에 관련한 영상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나라 바다가 어떻게 방사능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한번 살펴봤어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데서는 분기마다 동서남의 제주도 해역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수치의 변화는 없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좀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뭔가 큰 어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가공식품 원산지는 또 고민된 부분이 있어요 일본산 사료를 가지고 러시아 명태들이 밥을 먹는다 러시아 명태 식탁에 일본산 사료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명태 대부분이 러시아산인데요 러시아산은 후쿠시마와 거리가 먼 그 위쪽에 베링이나 캄차카반도 오호츠크해 쪽에서 잡히는 것이고 일본도 그쪽으로 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 배가 잡으면 일본산이 되겠고요 북해도 이쪽에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료는 그 사료가 아니라 일본에 활어 양식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하고는 거리가 멀고 무관하지만 이제 과거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정어리나 까라리에서 밀양이지만 세슘이 검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갈아가지고 사료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의혹이 있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양식업자들도 양식에 사용하는 사료를 사료 중에는 일본산을 갖다 쓰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일본에서 들어온 사료가 방사능 검사 제대로 실시하고 들어오는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는 정부에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0890님이 일본산 해산물 일부가 부산 통관할 때 검사가 생략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확실한 사실은 아니라서 저희가 기정사실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관 과정에 이런 검사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라고 마지막 질문 써 있는데 전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가장 최근에 올리신 그 영상은 왜 티본 스테이크죠? 왜죠? 수산물 전문 유튜버인데 왜 티본 스테이크를 올리시는 거죠? 저도 어떻게 수산물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 저는 물고기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을 올리면서 수산물은 안 그래도 먹게 되니까 저희 가족이 외식을 할 때는 항상 육고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입질의 추억님 김지민 대표님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